다 아시는 분인 거죠, 지금? 아, 너희들어. 어? 남편 아닌데? 왜? 아, 너희들어. 형님이 약간 장비빨이야. 아, 너희들어. 형님이 약간 장비빨이야. 어, 더 귀엽다. 형이 뭐 많이 하셨는데. 형을 소개해줘 한번. 형을 소개해요? 형은 그냥 형인데. 저희는 형제고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저는 영수고. 그 친구는 영우입니다, 영우. 나이는 43. 어, 미혼입니다. 둘이 뭐 형제다 보니까 무뚝뚝하긴 하지만 둘이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수야.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어? 뭔데, 뭔데? 참기름이랑. 뭘 가져온 거야? 참기름이랑 마늘이랑. 안성이머 보내십니까? 엄마가 김치를 깍두기 잠궜어요. 아, 대박. 아, 대박. 아주버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낼 게 있으시면 아주머니 통해서 항상 보내세요. 그러면 저도 보낼 게 있으면 이 사람 통해서 보내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비둘기 같은. 비둘기. 엄마가 김치를 깍두기 잠궜어요. 아, 대박. 아, 대박. 깍두기. 지금 맛있겠다, 지금. 바로.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이거 좋아한다고 엄마가 나물을 잘 줬고. 그다음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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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바로 좋아한다고. 형도 착하네. 형이 착하네. 남자들 저런 거 안 듣다니. 그럼요. 아, 엄마 갖다 줘. 뭘 그래도 안 시키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형은 차에서 냉풍하고 안 좋아하거든. 영원아, 영웅이 좋아하는 거. 오뎅.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안 좋아하는데. 멸치. 야, 내가 무슨 오뎅을 좋아해. 물기만 대신가 봐. 앰플아? 아, 모친 뭐라고 했는데. 이거야, 이거. 물김치. 이게 물김치인가? 어, 열무, 열무. 진짜 맛있는데. 멸치. 와우,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지금. 맛있겠다, Battista. 크지 않나? 가루. 가루. 너무 감사하다. 가루 짜, 맞아. 이거 싸주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시원해. 다 나요, 지금? 많이 해 주셨겠다. 아, 어머. 밑반찬 저렇게 많이 해 주셨구나? 명란전, 아, 이거 뭐. 오,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자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여보. 순간 놀란 거 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네.